안녕하세요 닥터짱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12장 부정사 두 번째 시간이죠 자 여러분 책 156쪽이 되겠습니다 자 3. 원형 부정사의 용법부터 보죠 원형 부정사는 투 없는 부정사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동사 원형이 바로 원형 부정사가 되겠어요 원형 부정사가 쓰이는 경우는 지각동사나 사역동사의 목적보호를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몇 가지 관용 표현에도 원형 부정사가 사용됩니다 자 그럼 먼저 부정사가 지각동사의 목적보호를 쓰이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지각동사는 주로 느끼고 보고 이런 감각을 나타내는 동사를 말합니다 자 예를 들어 see 보다 이런 뜻이죠 see, saw, seen 이렇게 변하죠 hear, 듣다 이런 뜻인데 hear, heard, heard 이렇게 변합니다 watch, 관찰하다, 보다 이런 뜻이죠 watch, watched watch, 이렇게 변하죠 feel, 느끼다 이런 뜻인데 feel, felt, felt 이렇게 변합니다 자 이런 지각동사가 5형식에 쓰여서 지각동사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목적보호 이런 형식이 되는데 이때 목적보호로 원형 부정사 즉 동사 원형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현재 분사 즉 ing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죠 자 여기서는 일단 원형 부정사가 나오는 경우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예문을 보면서 설명을 계속하죠 I saw them swim in the river saw them swim 자 여기로 보세요 so는 지각동사 see의 과거죠 them은 so의 목적어고 swim은 지각동사인 so의 목적 보호로 쓰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원형 부정사 즉 동사 원형인 수임이 된 것이죠 I saw them swim in the river 나는 그들이 강에서 수영하는 것을 보았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예문을 보죠 Did you hear him sing a song? hear 그리고 sing을 보세요 hear과 지각동사니까 목적보호로 원형 부정사 sing이 나온 것입니다 Did you hear him sing a song? 너는 그가 노래하는 것을 들어봤니? 이런 말이 되겠어요 자 다음 예문 You must watch the boy swim across the river You must watch the boy swim across the river You must watch 너는 지켜보아야 한다 The boy 그 소년이 swim across the river 강을 헤엄쳐 건너는 것을 정리하면 너는 그 소년이 강을 헤엄쳐 건너는 것을 지켜보아야 한다 이런 말이죠 여기서 지각동사 watch가 보이시죠 그래서 목적으로 the boy 그리고 목적보호로 동사원형 swim 이렇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I felt my house shake for a second last night felt와 shake를 보세요 felt는 지각동사 feel의 과거죠 그래서 목적보호로 원형 부정사 shake가 나온 것입니다 shake는 흔들리다 이런 뜻이고 second 두 번째 이런 뜻도 있는데 명사로 초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for a second 1초 동안 이런 의미에서 잠시 동안 이런 뜻이 된 것입니다 자 해석해보죠 I felt my house shake 나는 나의 집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for a second 잠시 동안 last night 어젯밤에 정리하면 나는 어젯밤 나의 집이 잠시 동안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see, hear, watch, feel 같은 지각동사 다음에 목적어 그리고 목적보호로 원형 부정사 즉 동사원형이 나온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원형 부정사가 사역동사의 목적보호로 쓰이는 경우를 보죠 함께 보시죠 사역동사는 누구누구로 하여금 뭐뭐하게 하다, 시키다 이런 뜻을 가지는 동사를 가리킵니다 자 예를 들어 let, have, make, have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이런 동사들의 과거형, 과거 분사형도 함께 외워둬야겠습니다 let, let, let 이렇게 let은 형태가 변하지 않죠 have, had, had make, make, make help, helped, helped 이렇게 변하죠 let, have, make와 help는 분리해서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let, have, make 다음에 목적어 그리고 목적보호 이런 형식에서 목적보호로 항상 원형 부정사 즉 동사원형이 나오죠 자 하지만 help의 경우에는 목적보호로 원형 부정사도 올 수 있지만 투부정사도 올 수 있습니다 자 구분해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잠깐 참고사항을 하나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make, have, let 자 이것을 시키다 이런 의미로 함께 외워두는데 사실 약간의 의미상 차이가 있습니다 자 make는 상대방에게 강제적으로 뭐뭐하게 하다 이런 뜻이고 have는 상대방에게 부탁하여 뭐뭐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let은 상대방이 바라는 것을 뭐뭐하게 하다 허락하다 이런 의미가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자 help는 시키다 이런 뜻이 아니고 돕다 이런 뜻인데 왜 사역동사로 취급하느냐 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사실 help는 돕는다 이런 의미로만 보면 시키다 하고는 거리가 멀죠 하지만 누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을 돕는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도울 테니 그 일을 하라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그 일을 하게끔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역동사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예문을 보죠 Let me know what he said Let me know 나로 하여금 뭐뭐를 알게 하시오 즉 뭐뭐를 나에게 알려주세요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what은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로 뭐뭐하는 것 자 이런 뜻이니까 Let me know 나에게 알려주세요 what he said 그가 말한 것을 정리하면 그가 말한 것을 나에게 알려주세요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let과 no를 보세요 let이 사역동사니까 목적보호로 원형무정사 no가 나온 것입니다 자 다음 I had my brother write a letter 자 여기 head는 시키다 이런 뜻의 사역동사죠 brother 형도 되고 동생도 되는데 자 여기서는 동생으로 해석해 보죠 I had my brother write a letter 나는 내 동생에게 편지를 쓰도록 시켰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head와 right을 보세요 head가 사역동사이기 때문에 목적보호로 원형무정사 right이 나온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사역동사로 made가 나왔습니다 made와 clean을 보세요 사역동사 made가 있기 때문에 목적보호로 원형무정사 clean이 나온 것이죠 clean은 청소하다 이런 뜻이니까 he made me clean the room 그는 나에게 그 방을 청소시켰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목적보호로 원형무정사도 올 수 있고 투부정사도 올 수 있는 help가 나오는 예문을 보죠 help to와 to do를 보세요 help는 원형무정사나 투부정사가 목적보호로 올 수 있다 그랬으니까 do를 써도 되고 to do 이렇게 써도 되는 것입니다 자 해석해보면 he helped me to do 또는 do the work 그는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을 도와주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주의사항 한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미 수동태 할 때 배운 내용입니다 자 복습하는 의미로 함께 보죠 자 우리 전에 수동태 배울 때 능동태 문장에서 지각동사나 사역동사의 목적보로 쓰인 원형부정사 즉 동사원형은 수동태가 되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투부정사 된다 그랬죠? 자 복습하는 기본으로 예문을 보죠 I saw him go out go out 나가다 외출하다 이런 뜻이니까 I saw him go out 나는 그가 외출하는 것을 보았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so와 go를 보세요 so가 지각동사니까 원형무정사 go가 목적보호로 나온 것이죠 자 이것을 수동태로 바꿔보겠습니다 목적어 힘이 주격히가 되어서 주어가 되겠죠 동사 so는 주어가 he이고 과거니까 was seen이 됩니다 자 그리고 원형부정사 go out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to go out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능동태의 주어 i는 by me가 되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해 보죠 자 결국 능동태 문장에서 지각동사의 목적보로 쓰인 원형부정사는 수동태가 되면 투부정사가 된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사역동사의 경우를 보죠 they made me work 그들은 나에게 일을 시켰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made와 work을 보세요 made가 사역동사니까 목적보호로 원형부정사 work이 나온 것입니다 자 수동태로 바꿔보죠 자 일단 was made까지는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원형부정사 work은 to work이 되겠죠 그리고 they는 by them이 되면 되겠죠 자 확인합니다 자 결국 능동태에서 사역동사의 목적보로 쓰인 원형부정사는 수동태가 되면 투부정사가 된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자 아직 이해가 잘 안 가는 학생들은 제 11장 수동태를 다시 한 번 더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3번으로 가서 관용적 구문에서 원형부정사가 쓰이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먼저 head better 동사 원형이 나옵니다 should 동사 원형의 뜻으로 뭐 뭐 해야 한다 이런 뜻이죠 head는 형태는 have의 과거형이지만 과거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자 그냥 현재를 해석해서 뭐 뭐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어요 자 예문을 보죠 너는 여기에 머물러야 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had better stay 여기를 보세요 head better 다음에 원형부정사 온다는 거 꼭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head better의 부정형을 알아보죠 head better not 동사 원형 이런 형태로 뭐 뭐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예문을 보죠 너는 여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 이런 말이죠 had better not stay를 보세요 자 일단 not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head not better가 아니고 head better not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원형부정사 stay도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표현은 바로 cannot but 동사 원형이 되겠어요 자 뜻은 뭐 뭐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의미로 cannot help ing와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예문을 보죠 respect 존경하다 이런 뜻이니까 cannot but respect는 존경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해석하면 I cannot but respect him 나는 그를 존경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cannot but respect를 보세요 cannot but 다음이니까 respect가 원형 부정사가 된 것이죠 cannot but 동사 원형은 cannot help ing와 바꿔 쓸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바꿔보죠 자 이번엔 4번입니다 부정사의 관용적 표현이 나와요 자 뭐가 있는지 함께 보죠 먼저 1번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가 나옵니다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는 명사구가 되어서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로 쓰이는데 특히 목적으로 가장 많이 쓰여요 자 예를 들어보죠 what to do 무엇을 해야 할지 이럴 뜻입니다 with to choose는 choose가 고르다 이럴 뜻이니까 어떤 것을 골라야 할지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럼 when to begin은 무슨 뜻일까요 언제 시작해야 할지 이런 뜻이 되겠죠 where to go 어디에 가야 할지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예문을 보죠 I really don't know what to say I really don't know 나는 정말 알지 못한다 what to say 무엇을 말해야 할지 정리하면 나는 정말 무엇을 말해야 할지를 모른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what to say를 보세요 무엇을 말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다 자 이런 식으로 no의 목적으로 쓰였죠 음운사 플러스 투부정사는 should를 써서 음운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should 동사원형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what to say는 what I should say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확인해 보죠 I really don't know what I should say 자 다음 예문을 보죠 Do you know how to drive a car? How to drive를 보세요 How to 부정사는 어떻게 뭐뭐하는지 즉 뭐뭐하는 방법 이런 뜻이죠 그래서 how to drive는 운전하는 법 이런 뜻이 됩니다 Do you know 너는 아니? How to drive a car 운전하는 방법을 정리하면 너는 운전할 줄 아니?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how to drive는 동사 no의의 목적으로 쓰인 명사구가 되겠어요 자 다음 decide what school to go to decide 결정하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럼 what school to go to는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무슨 학교에 가야 할지 즉 무슨 학교에 갈 것인지 이런 뜻이 되겠죠 decide 결정해라 what school to go to 무슨 학교에 갈 것인지 정리하면 무슨 학교에 갈 것인지 결정해라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what school to go 여기를 보세요 무슨 학교에 갈지를 결정하다 이런 식으로 동사 decide의 목적으로 쓰인 명사구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 이거 여러 번 나왔었죠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는 기본으로 살펴보죠 to a tube 정사하면 너무 a에서 멈할 수 없다 이런 의미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so a that you are cannot 동사원형으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예문을 보죠 too old to work 여기를 보세요 너무 늙어서 일할 수 없는 이런 뜻이 되니까 그는 너무 늙어서 일할 수 없다 즉 그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일할 수 없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을 so that을 이용해서 바꿔보죠 too old to work so old that he cannot walk 이렇게 되면 되겠죠 자 확인합니다 he is so old that he cannot work 자 예문을 하나 더 보죠 that book was too difficult for me to read 자 이번 문장은 조금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그게 어렵진 않아요 자 일단 too difficult for me to read 여기를 보세요 자 여기 for me는 무슨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to read의 의미상 주어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너무 어려워서 내가 읽을 수 없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that book was too difficult for me to read 저 책은 너무 어려워서 내가 읽을 수 없었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자 이 문장을 so that을 이용해서 바꿔보죠 that 다음에 I couldn't 를 잘 보세요 to read의 의미상의 주어가 for me이기 때문에 that 절 다음에 주격이 되어서 I가 되었죠 그리고 과거니까 can't가 아니고 couldn't가 된 것입니다 자 이 문장을 search를 이용해서 다시 바꿀 수가 있습니다 search어 혁명 that 주어 can't 동사원형 이런 형식을 이용하면 됩니다 여기 언은 부정관사니까 지의 형용사가 발음이 모음으로 시작하면 언을 쓰면 되겠어요 자 한번 바꿔보죠 자 앞문장과 비교해 보니까 주어가 that book에서 that으로 바뀌었죠 difficulty에 명사 book이 있으니까 주어는 그냥 that으로 쓴 것입니다 that was such a difficult book 저것은 너무 어려운 책이라서 that I couldn't read it 나는 그것 즉 저 책을 읽을 수 없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방금 했던 문장들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죠 자 이것도 이미 앞에서 배웠던 거죠 a enough to 부정사 하면 뭐 말 정도로 충분히 a 하다 즉 너무 a에서 뭐 말 수 있다 이런 뜻이니까 so a that 주어 can 동사원형 이렇게 바꿀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예문을 예문을 보죠 자 예문을 보죠 strong enough to carry strong enough to carry strong enough to carry가 so strong that he can carry 이렇게 되겠죠 자 확인합니다 자 확인합니다 자 방금 두 문장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죠 자 이번에는 부정사의 시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작게 보죠 부정사의 시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단순 부정사가 있고 완료 부정사가 있어요 단순 부정사는 그냥 to 동사 원형을 말하는 것입니다 완료 부정사의 형태는 현재 완료를 생각하면 쉽게 나옵니다 현재 완료가 have pp니까 완료 부정사는 to를 붙여서 to have pp 이렇게 되겠습니다 단순 부정사는 본동사 즉 문장의 동사의 시제와 같은 시제를 나타냅니다 하지만 완료 부정사는 본동사보다 한 시제 앞선 시제를 나타내죠 자 일단 예문을 보겠습니다 she seems to be rich seem to 부정사 하면 뭐뭐인 것처럼 보이다 뭐뭐인 것 같다 이런 뜻이니까 she seems to be rich 그녀는 부자처럼 보인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자 seems와 to be를 보세요 to be는 단순 부정사죠 따라서 본동사의 시제와 같은 시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본동사 seems는 현재니까 to be 역시 현재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she seems to be rich를 보다 정확히 해석해 보면 현재 그녀는 부자인 것처럼 현재 보인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자 이 문장을 접속사 that을 이용해서 it seems that 이런 형식으로 바꿔보죠 it seems that she is rich 자 seems와 is를 잘 보세요 같은 현재 시제로 표현이 되어 있죠 자 다음 문장 she seems to have been rich seemed가 과거니까 그녀는 부자인 것처럼 보였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seemed와 to be를 보세요 단순 부정사 to be는 본동사와 같은 시제를 말하죠 본동사 seemed는 과거니까 to be 역시 과거 시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문장을 좀 더 정확히 해석해 보면 she seemed to be rich 과거에 그녀는 부자인 것처럼 과거에 보였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을 대절로 바꿔보죠 it seems that she was rich seemed 그리고 words를 보세요 같은 과거 시제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이번에는 완료 부정사가 나오는 예문을 보죠 그녀는 부자였던 것처럼 보인다 이런 말이죠 seems와 그리고 to have been을 잘 보세요 to have been은 완료 부정사죠 따라서 본동사 seems보다 한 시제 앞선 시제 즉 과거의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좀 더 정확히 해석해 보면 she seems to have been rich 과거에 그녀는 부자였던 것처럼 현재 보인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자 이 문장을 대절로 고쳐보죠 it seems that she was rich it seems that she has been rich seems 그리고 was 또는 has been을 보세요 본동사 seems보다 한 시제 앞선 것이니까 과거 시제 was가 되거나 현재 완료 has been이 된 것입니다 자 다음 문장 그녀는 부자였던 것처럼 보였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seemed to have been을 잘 보세요 완료 부정사 to have been은 동사 seemed보다 한 시제 앞선 시제를 말하는 것이니까 과거 이전 즉 과거 완료의 일을 나타내는 것이죠 자 이 문장을 더 자세히 해석해 보면 she seemed to have been rich 과거 이전에 그녀는 부자였던 것처럼 과거에 보였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을 대절을 써서 바꿔보죠 it seemed that she had been rich seemed 그리고 had been을 보세요 seemed는 과거고 had been은 과거 완료죠 자 이렇게 시제 차이가 날 때는 완료 부정사를 쓰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hope 같이 미래의 의미를 가지는 동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오는 경우를 보죠 hope, 희망하다, wish, 소망하다, want, 원하다, expect, 기대하다 자 이런 동사들은 의미상 미래의 것을 희망하고 소망하고 원하고 기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는 의미상 미래의 일을 뜻하죠 자 예문을 보죠 그는 성공하기를 희망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hopes와 to succeed 여기를 보세요 앞에 희망을 나타내는 동사 hopes가 있으니까 to succeed는 미래에 성공하기를 희망한다 이런 식으로 미래의 뜻이 있는 것이죠 자 대절로 고쳐보죠 he hopes that he will succeed he hopes he will succeed will succeed 여기로 보세요 미래의 조동사 will이 쓰였습니다 자 이렇게 hope 같은 동사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는 의미상 미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expect가 나오는 예문을 보죠 expect a 투부정사 하면 a가 뭐뭐 하기를 기대하다 이런 말이고 pass the examination 이렇게 하면 시험에 합격하다 이런 뜻이니까 I expect you to pass the examination 나는 당신이 그 시험에 합격하기를 기대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expect하고 to pass를 보세요 기대를 나타내는 동사 expect가 있으니까 to pass는 의미상 미래의 일을 나타내죠 즉 미래에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니까 4절로 바꿔보면 조동사 위를 쓰면 되겠죠 자 확인합니다 I expect that you will pass the examination 자 다음으로 부정사에 주의할 용법이 나옵니다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죠 부정사의 부정은 부정사 앞에 not이나 never를 쓰면 되겠어요 never를 쓰게 되면 not보다 의미가 더 강해집니다 자 예문을 보죠 he told us not to go to the movies he told us 그는 우리에게 말했다 not to go to the movies 영업으로 가지 말라고 정리하면 그는 우리에게 영업으로 가지 말라고 말했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자 not to go를 보세요 투 부정사 투고 앞에 not이 붙었습니다 자 이렇게 투 부정사의 부정은 바로 앞에 not이나 never를 쓰면 되겠어요 자 다음으로 2번을 할 차례인데 대부정사가 나옵니다 설마 큰 부정사 이런 뜻은 아니겠죠 자 함께 봅니다 명사를 대신하는 것이 대명사고 동사를 대신하는 것이 대동사라면 대부정사는 부정사를 대신하는 말이 됩니다 부정사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원형 동사 부분을 생략하고 투만 쓰는 것을 대부정사 이렇게 불러요 주로 구어책 즉 회화에 많이 쓰이죠 자 그럼 예문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may 동사 원형은 뭐뭐 해도 좋다 이런 허락의 뜻이니까 you may do so 너는 그렇게 해도 좋다 if you want to 그렇게 하고 싶으면 정리하면 너는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도 좋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투를 보세요 그렇게 하고 싶으면 이런 의미로 to 다음에 do so가 생략된 것입니다 앞에 do so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생략한 것이죠 자 이렇게 투만 쓰는 것을 대부정사라고 한다 그랬어요 자 이번 시간 마지막 순서가 되겠어요 자 독립부정사가 나옵니다 함께 보죠 두 동사 원형의 형태로 부사구를 이루어서 문장 전체를 꾸미는 부정사를 독립부정사라 그럽니다 그냥 수거처럼 안개하면 되겠어요 자 예문을 보죠 자 보세요 사실을 말하자면 사실대로 말해 이런 뜻으로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독립부정사죠 hardly 거의 뭐 뭐 않는 이런 부정의 뜻이니까 to tell the truth 사실대로 말해 I can hardly understand what you say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을 거의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예문 to be sure she is very charming to be sure 자 여기를 보세요 독립부정사로 확실히 이런 뜻입니다 charming 매력적인 이런 뜻이니까 to be sure 확실히 she is very charming 그 여자는 매우 매력적이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자 다음 예문 to begin with he is too young to begin with 여기를 보세요 역시 독립부정사죠 우선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to begin with 우선 he is too young 그는 너무 어리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부정사에 관한 문법 설명을 다 마쳤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이번 시간에 배웠던 거 확실히 복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어질 연습문제 종합문제도 김진수 선생님과 함께 열심히 풀어보세요 자 그럼 저는 13장에서 찾아뵙죠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관련 문화 좀 얘기해 let's see that